자, 안녕하세요. 온그라운드 베이스볼 신동민 코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온그라운드 베이스볼 공정위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선진을 모시고 한번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 원포인트 받으신 분은 한 분은 3년 차, 4년 차이고 한 분은 10년 이상 그렇게 가지신 분인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모신 분은 이 천리도들의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약 95만 달러를 받고 계약금으로 입장했던 우리 광경학 선수님 95만 달러 입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학 선배 조진호와 같은 팀에서 활동하겠... 양경학 님을 모시고 한번 원포인트 레슨 우타자하고 좌타자 그리고 투구, 투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어떤 기회가 됐다. 아,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레이저리그 선수, 그렇죠. 감히 공접해서... 비록 세월은 만일겠지만... 양경학 님이 한번 모셔보세요. 양경학 님이 한번 모셔보세요. 아, 내 세자를 왜... 와, 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아, 안녕하십니까. 2000년대 보스턴 레드삭스 2003년대 시카고 하이삭스 갔다가 이제 한국 복귀에서 롯데 2007년대에 향한 1년 특성원이 있다가요. 지금은 여왕조합격 양국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를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투수를 제가 기본적으로 홈트로에나 이제 삶의 작업을 재시킬할 수 있는 구상 될라집니다. 그러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수로 보셨어요. 네, 투수로 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레슨 지금 이제 몸을 풀고 계신데요. 폼을 보면 아시겠지만 투수가 아니에요. 에이, 투수 같지 않아요. 우리 또 그건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니까 투수 꿈나무 김정호 운영이나님 비포 깔끔해요 재시킬 때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 바다를 세정할게요. 한 채 해적만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제 기운이에요. 앞에거든요. 우연히 세우 올렸죠. 고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말을 드릴게요. 그냥 호텔으로 펼쳐서 후대 선 후대 선 후대 다시 선 선 선이 되면 자연적으로 동물이 되죠? 네. 이 상태에서 동물이 되죠? 이 상태에서 동물이 되죠? 특히 말해서 동물이 될 때 이걸로 열려가지고 하체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빨리 매겨야 공이 빠르지만 근데 이게 빨리 매일수록 팔꿈치나 어깨나 나를 힘이 못 따라와요. 왜? 상체의 힘은 팔이 못 이기게 돼요. 근데 반대로 하체를 써서 공을 던져주면 어깨나 상체의 머리가 덜가 나를 힘이 좀 빨라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왼손은 쓸지도 않고 왼손은 쳐박잖아요. 왼손 끝까지 같이 던져요. 지금 힘이 들어가잖아요.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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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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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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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 동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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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최대한 회전으로 몸을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힘이 아닌 내가 회전으로 한 스피드 내게 좋은 공연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온몸으로 복원해지지만 똑같은 발음이 느껴져서 같은 스피드면 최대한 몸을 회전으로 몸을 회전으로 복원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